오랫지 방법 알렉스 안드레 아이씨이 아 이런거 여는 왜 하냐 비밀이라고요 대중 지르면 안돼 마이 패스트 슬라이딩 방금 카치아가 쓴게 11프레임 아이고 무라코모 굿바이 안녕히 주무세요가 일본말로 뭐지 오야스미 나사이 오야스미 나사이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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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이 주무시러 샘 샘 하이리님이신가 아이고 미카리님 안녕하세요 샘 파워 크래시 마이 파워클래쉬 호그님 무릎님이랑 대사하트 많이 배울 수 있겠죠 제가 얼마나 무력한 놈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아 왜 맞아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아이고마나님 툭 안녕하십쇼 툭 툭 툭 마신권이 엄청 커요 후딜이 제가 지금 바이올렛 골랐습니까? 예전에 저는 약간 좀 단타성 띄우기 기술 있잖아요 웬플라 마신권 이런거는 연습을 엄청 했어 썸머 아 아 아 진짜 시계를 피했거든 이거? 안 피해줘 이제 아 아 아 아 아이오 여기 여기서 지겠어? 아우 무섭다 아이고 모라니님 16비트 감사합니다 로보트 잭 퀵매도 보통 계급 비슷한 사람이냥 되냐고 아니요 빅이더 만날 때도 있고 태풍 만날 때도 있고 완전 완전 그냥 세폭이야 세폭 완전 세폭이에요 모라니니 베리베리 하이 잭 킬 킬 킬 킬 와 저 이펙트가 안보인다 저거 이펙트가 안보여 초풍 이펙트가 잘 안보여 신기하네 하이킥을 준거 대법적으로 쏴 아로타 콜라다 베리베리 하이 오우 롱타임 노시 초풍 이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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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같이 잭이랑 같이 맞는거야 아아 이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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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냥 온라인상에서 오락가락해요 오락, 오락가락합니다 프레임이 연습모드에서 실험하면 무조건 양손이 잽 이겨요 마이너스 구해서 짠소 원투 확정으로 맞는거 그런 기능이 라이브 시장에서 용도 Shawshankни 쪽으로 빠지면 안맞는다 앗 끝까지 기탈이셨네 워크릿! 초풍 시계를 피하고 콤보 넘벼나 이제 애플주스 베리베리 하이 .. 무빙 용 타임 NoC 그럼 ус 탑 탑 탑 br 알... 알... 캔 이스... 알 캔 티스 베리베리 하이 헤이 빠더 앤드 챗 디제이 브릿즈 베리베리 하이 오늘따라 외국인이 더 많은 것 같다 그 레즈 때문인가? 브이싱크 오프? 노노노 온 온 온 아아... 온 온 오! 오! 나이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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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잇 와우 이프 마이 오퍼런트 블록 슬라이드 아일이일 데드 오케잇 광견지 형님 80분 호스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5년동안 기름을 그렇게 넣으면서 제가 그렇게 많이 가져가 넣는 사람을 본적이 없거든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와우 서울말 지렸다 광부진님이시면은 저기 광견지 형님 맞는거 같은데 오 노오 데밀도 기원초 딱딱해요 아유 오빠 아유 오빠 하하하하 왔다 콤보 이즈콤보 이즈콤보 이즈윈 호구야 수고행 잘업합니다 주무세요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악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호크 호크 나이스콤보 트래쉬콤보 트래쉬콤보 파이팅 회사 드래쉬콤보 히트 인 마지막 그러면 절업포구 스트리로아 데미지? 미이 데미지? fight why not drop? 음 아유 keen for the 2 모 페이퍼 카즈미 코스프레 노노 노노 내버 아이고 아까로라 네 이 자식 4무페이터? 노노우 도낫 비난이 영어로 뭐냐 블레임? 다른 플레이어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짱 짱 짱 히히 침대 침대 욕 침대 총으로 막았다 투 침대 마찬가지 왜 맨날 시보로우 쓰는데 상단 맞을까 이츠오케이 아이템크 히트맨 안 잡았네 아이씨 히트맨 히트맨 나이스 쉬워 F3-33 need range buff 수업에 hasta 위프에 question tun 1itte 2itte 3 block 아이씨 아이씨 I don't know why I don't know Come on father you want more buff boosts and we know it Thank you follow I don't know I'm sorry I'm sorry Final round Fight Nice Nice Ike Yoohoo ARGH ANGEL A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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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OO K-O Ergh Osk Ego 1 WS23 I-13 인스텐드 오브 맹킹 있 어...플런쫄 런췄 I-13 뷰리베리 노머시 음.. 노머시 이프 리차호랑 WS23 I-13 와우.. 베리베리 OP 리얼리 리얼리 아아악 미스테이크 미스테이크 오우 오우 아아악 파도 베리베리 위크 파도 베리베리 뭐해 야는거야? 아아악 아아악 미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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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아악 파도 베리베리 탈렀다 라운드 4 라운드 lane doc 콜라 아 아 아 아 왜 나 둘러 아 아 아 4움맵은 쿱브되니까 뭐 그걸 위안으로 삼아야죠 위안으로 이게 대놓고 로우의 그 하위 킬릭이야 근데 시즌2에서 너무 좋아져갖고 좀 비빌 수 있어요 이제 지금은 붙으면 한 5.5 대 4.5 포킹 엑시 속 포킹 빠다 콤보 아유 저도 힘든데 로우가 5.5 정도 많이 좋아졌어 진짜 많이 좋아서 소리 아무도 부정 못해요 근데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니까 구하러? 연습장으로 극복을 해야지 맞게 마지막으로 저만 뱀은 뒤 연기 하이킥 기용권 카운터 watch out 하이킥 & 다운 F2 watch out 해수위 해수위 다음 싸움을 준비할 수 있을까? 아.. 속은간 대가리가 멈췄어 Can I get a mist trap request? 어떻게 여캠 여캠? 여캠이 어딨어 철권에 여캠? 아아 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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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팅빨이에요 호스팅 많은 분들이 호스팅을 주셔가지고 아 이런 고전 패턴 맞은게 바보입니다 아 이거 아깝다 이거 1부 1부 넣을 수 있는데 양손 화치면은 1부 1부 2부 1부 2부 1부 2부 1부 3부 2부 3부 3부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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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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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부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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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닝 스트리밍? 뭔 얘기하는거야? 디드 아이 저스트 런 하우 투 미스트 트랙 프롬 리스트닝 투 빠더 싱? 따락! 탁! 따락! 탁! 따락! 탁! 따락! 탁! 따락! 탁! 어우! 마이 스킨! 어우! 베리 헛트! 베리 식 베리베리 하이 어게임 웰컴 범용 빡빡 오우우우 아 란바 디드랑바 디드란바 3 아! 왜왜 지금 마이 호킥 리차드 웨어 이즈 유어 알 스웨기 아카운트 그런 계정도 있어요 람바 베스트 리임 요 람바 베리베리 스트롱 빠더 위크 5 5 5 6 6 6 7 7 8 8 8 9 9 9 12 10 10 10 11 12 12 13 15 13 13 13 까 natuur 2, 3, 3, 4, 5, 6, 7, 8, 9, 10, 10, 11, 12, 13. 나 다행히 다행히 난 죽었어 난 죽었어 난 죽었어 왜... 썸모 나 유쥬 홉키 베리 위크 노우 나 유쥬 나 유쥬 나 유쥬 나 유쥬 나 유쥬 나 유쥬 너 유쥬 남실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 You can do it Bambu 스퀘어하면 팔로 갑니다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Round 2 Fight No wall spread Where is you? Triple punk 2 I can't I can't I can't I can't Round 4 Fight I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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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쥬 루쥬 윈 윈 윈 윈 베리베리 우수한 베리베리 우수한 베리베리베리 베리베리베리 암 쏘리 거짓으로 저의 에너지대폴로 저는 에너지대폴로 아아 레이트 빠더 리즈의 에너지 빨더 리즈의 에너지 테이크 테이킥 아 보아럽테크 보아럽테크 오마이갓 코 round 4 fight 나이스 오 오우 오우 이함 있다, 베리베리 댄저러스 시추에이션 엑소 엑소 야 수고하셨습니다